안녕하세요. 슈퍼맨 앤드류정입니다. 오늘은 이 스니컬을 가져왔습니다. 구찌 스니컬을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3라인이예요. 2블랙라인과 1레드 라인이예요. 2블랙라인이예요. 2블랙라인이예요. 그리고 1레드 라인이예요. 그리고 3블랙라인이예요. 2블랙라인이예요. 그리고 3블랙라인이예요. 그래서 누구입니까? 슈퍼맨. 뭐냐면요? They should go up a lot better look. Let's do it! check it out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신발끈을 좀 맞춰 주셔야 됩니다. 신발끈을 똑같이 되게 맞춰 주셔야 되고요. 이 상태에서 튜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발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발끈을 시작합니다. 신발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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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페이스업을 장착을 한 겁니다. 장착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사실 이 신발은 지금 구찌 신발 자체가 여기 지금 끈하고 설포를 잡아주는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가려줄 수 있으면 좋겠죠. 그래서 먼저 끈을 넣어 주시구요 이제 여기가 사실은 지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 요렇게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.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가려지죠 끈 자체도 이 부분이 가려집니다. 깔끔하게 떨어지죠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 비석진행을 적색으로 레드와인이라고 저희 레드와인 컬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구찌라는 상표를 사실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상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한번 맞춰 볼 거에요. 여기다가 이 라인을 맞춰서 블랙을 걸어보고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이렇게 걸어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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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가 너무 많아 6개가 너무 많아 다 괜찮아요. 그리고 레드페이스업은 정말 정말 쪼개요. 레드 라인은 정말 쪼개요. 눈을 그려줍니다. 이 구찌 스니커는 아주 새로운 스니커입니다. 이 스니커는 고객님들이 오래 걸렸습니다. 이 구찌 스니커는 여기 가져왔습니다. 새로운 스니커입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신발을 신고 있다고 생각하고 튜닝을 진행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롬 블랙리켈 레드 블랙리켈 입니다. 이 구찌 스니커가 들어가서 빠르게 정리로 성장합니다. 이럴의 위환이 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. 이 구찌 스니커가 되었습니다. 이 구찌 스니커는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이 구찌 스니커가 되었습니다. 이 구찌 스니커는 은근에서 유명한 것이다. 이 구찌의 위환이 될 것이다. 이 구찌 스니커는 뭐에 도망치지 않다. 저는 이 구찌의 위환이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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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anyway, subscribe me if you like. thank you. by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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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